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들에게 미주 어르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주간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월 10일 수요일에 CPI 발표가 있습니다. CPI 관련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현재 상취와 발표 이후 증시 방향, 그리고 주간전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PI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중소형주 관련해서 리비안 주식 얘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5일 리비안 주식 20.64불에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면서 특급팬 채널에 올려드렸고 복귀 차원에서 매수 이유를 얘기를 해보면 첫번째로 최근 테슬라 주가 상승으로 전기차 섹터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테슬라가 5월 중순부터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일단 1등주, 대형주가 먼저 치고 올랐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전기차 섹터에 두번째 중소형주들이 올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한 기술적 차트상 적산병으로 양봉 캔들이 3회 이상 연속으로 등장하는 캔들 차트가 리비안 주식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먼저 한번, 두번, 세번 이렇게 적산병이 발생되었고 이 적산병 발생 이후에 한번의 조종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번째로는 201선을 돌파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201선 돌파 후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한 시점이 201선 돌파 지점인데 돌파하고 나서 지금 종가 기준으로 201선을 지켜낸 모습 그 다음 14.25% 지난 금요일장에서 상승해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중소형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중소형주들의 상승은 지금 현재 좋은 매수 찬스로 삼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주 주간 저방을 보면 7월 10일 중국의 6월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7월 10일 수요일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7월 10일 장전에 발표가 있으며 5월 CPI에 이어서 6월 CPI까지는 기저효과가 극대화되며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예상치보다 더 빠른 둔화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증시의 방향은 이런 서프라이즈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저효과가 소멸되기 시작하는 7월 8월 즉 8월 CPI 그리고 7월 CPI 8월 달에 발표되는 7월 CPI 추이에 따라 여름 이후 FMC의 추가금리 인하 여부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6월 CPI가 안정적으로 내려올 경우 7월 F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으나 7월 8월 CPI 반등 추세를 보여주면 9월 FMC에서는 오히려 금리 상승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패드워치 기준으로는 7월 26일 FMC에서 0.25% 인상 가능성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금리 동결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으나 즉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CPI 데이터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금리를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여름 이후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7월과 8월 CPI의 기저효과에 달렸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6월 CPI 헤드라인 기준 5월 4%보다는 큰 폭으로 하락한 3.1% 가능성이 높으며 클리블랜드 패드 기준으로 전망치가 전년비 3.1%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월비의 0.4% 상승 예측을 하고 있으며 4%에서 3.1% 0.9%나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코어 CPI는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 현재 클리블랜드 패드 전망이 코어 CPI 전년비 기준으로 5.11% 전월비 0.43%를 예측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코어 CPI 전년비 기준 5.11%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입니다. 3월 이후 전년동 구간 대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준 미국 주택시장은 7월 들어 전년대비 플랫한 수주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8월 새학년을 앞두고 적당한 집을 구하지 못한 구매자들의 패닉 매수 영향으로 판단이 되며 그러나 8월 이후 겨울까지 비수기 구간에 모기지 금리가 5%를 넘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이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주택시장 같은 경우도 이미 바닥을 찍었다는 것을 확인을 우리가 했으며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미 바닥을 찍고 최근 들어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가 많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저점 라인은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며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저점 라인을 지켜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다음으로 중요한 게 현재 7월 13일 목요일 6월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7월 14일 7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본격적으로 7월 13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며 펩시코 델타항공 그리고 7월 14일 금요일에는 지금 은행들의 실적 발표 JP모건, 웰스파구, 블랙록, 시티그룹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7월 13일 장전에 델타항공의 실적 발표 컨센스 2.42달러 어닝인스파의 측치 2.46달러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JP모건 같은 경우는 7월 14일 장전 컨센스가 3.66달러 어닝인스파의 측치 3.75달러입니다. 시티그룹도 마찬가지로 7월 14일 장전에 발표가 있으며 컨센스는 1.45달러, 어닝인스파의 측치로 1.51달러이고 일단 델타항공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종목이고요. 은행 관련 종목도 한 종목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은 수요일의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지금 5월 대비해서 큰 폭으로 꺾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CPI 발표에 의해 상승할 확률이 하락할 확률보다 높다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나 기업들의 실적 시즌에 기업들이 호실적이를 보여준다면 좀 더 상승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요한 경제지표와 소비자물가지수 기업들의 실적 간략히 보았으며 참고로 봐주시고 계속적으로 중소형주에도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관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